잘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오늘 베리옴 아프터넷을 보여줬습니다. 베리옴. 지금 여기가 너무 뜨거운데. 이게 너무 뜨거워.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하세요? 베를린 다이브랑 함께하니까 오늘 유독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타입,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여기 다이브 베리옴. 베를린 다이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여기 베리옴. 베리옴. 아플리옴. 아플리옴. 왜냐면 벌써 마지막 한 곡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곡은 우리의 마지막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은 여러 곡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곡은 이미 많이 퍼포먼지요. 이번에 단독 콘서트에서는 베를린에서는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곡이거든요. 하지만 첫번째 곡은 우리의 첫번째 곡을 퍼포먼지요. 아플리옴. 그럼 다이브 마지막까지 응원 열심히 해줄거죠? 베를린 다이브 끝까지 응원을 열심히 해줄거죠? 베를린 다이브 끝까지 응원을 열심히 해줄거죠? 베를린 다이브 끝까지 응원을 열심히 해줄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의 마지막 곡, 해양아 틀렸린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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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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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